네 오늘은 청취자 박문영씨가 주택보급률에 대한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. 가끔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지금 96%라고 합니다. 그러면 서울에 사는 백가구 중에 네 가구는 지금 잠잘집이 없다는 의미입니까? 그럼 그 네 가구는 길에서 잔다는 뜻인가요? 노숙자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죠.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%가 맞는데 그렇다면 서울의 백가구 중에 네 가구는 지금 어떻다는 뜻이냐 하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.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럼 주택보급률 계산할 때 집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냐? 예 그렇습니다. 지금 통계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서울에 존재하는 주택 수를 따질 때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주택으로 치지 않고요. 그리고 한 집에 여러 가구가 함께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 같은 거 있죠? 그 집도 예를 들면 세 가구가 함께 살든 네 가구가 함께 살든 집 한 채로만 계산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비싼 주거용 오피스텔 요즘 많잖아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집이 없는 가구로 분류되니까 또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럼 나는 집이 없는 가구니까 집을 꼭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예를 들어서 90%밖에 안 되니까 100%가 되려면 집을 더 지어야 되고 집이 모자라니까 집값은 더 오를 거다라는 주장은 이 주택보급률 통계의 개념으로만 보면 틀린 주장입니다. 반대로 주택보급률이 100% 넘는 예를 들면 주택보급률이 105%인 도시는 그럼 전체 집들 중에 5%는 아무도 안 사는 빈집인 거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살잖아요?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런데 이 외국인 가구는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아예 사람으로도 안 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가구가 살고 있는 집은 아무도 안 사는 집으로 간주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빈집은 하나도 없는데 주택보급률은 100%가 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.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이라는 통계 자체가 참 이상한 통계인 거고요.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쓰는 통계입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10명의 가족이 있는데 그 마을에 집은 딱 한 채밖에 없으면 그럼 주택보급률이 10%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. 몇 달만 지나서 그 마을에 가보면 그 10가구가 불편하긴 해도 방마다 칸막이를 치든 커튼을 치든 하면서 아마 그 한 채뿐인 그 집에 다 그 10가구가 모여 살 겁니다. 사람이 길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요.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 마을의 주택보급률은 또 100%로 계산이 됩니다. 길에서 사는 사람은 없고 다들 집 한 채씩 갖고 있는 걸로 구별이 되니까요. 그래서 주택보급률은 100%가 높게 나온다고 해도 얼마든지 부족한 상태일 수가 있고 100%가 안 되게 표현된다고 해도 집이 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통계인 겁니다. 친절한 경제였습니다.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과외 선생님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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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